네, 반갑습니다. 감지짱TV의 감지짱입니다. 자, 오늘은 지인분들이랑 함께 한탄강, 한탄강에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너무 힙을 맞아가지고, 자, 다슬기 잡고 힐링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 휘해를 맞아가지고 철원, 철원 한탄강, 한탄강에 다슬기, 다슬기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오늘 지인분들이랑 함께 다슬기, 다슬기를 채취하러 왔는데요. 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자, 한탄강, 한탄강에서 다슬기, 오늘 다슬기를 채취해가지고 뭐,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사리 웰빙회, 오늘 한탄강에서 대사리, 오늘 채취합니다. 오늘 힐링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리 웰빙회, 파이팅!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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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번부터 왔습니다 이제 와보세요 자 오늘 다슬기 아주 최고로 잡았습니다 한탄강에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좀 보세요 이게 조개도 있고요 자 이렇게 굵어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굵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와 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와 최고입니다 자 자 이만큼 잡습니다 자 한 15키로 되겠습니다 자 자 한탄강에서 자 이렇게 엄청나게 굵어요 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철력을 제대로 했습니다 아 아 이게 최고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아주 이렇게 한탄강에 철력을 나와가지고 네 자 다슬기 이렇게 다슬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슬기 자 여기도 잡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오늘 아주 다슬기를 엄청나게 많이들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도 있고요 네 네 오늘 오늘 철력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힐링하면서 제대로 행복하게 다슬기 잡으면서 보냈습니다 네 자 아 이거 엄청나게 크게 아주 굵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굵어요 네 자 어 오늘 제대로 철력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아 다슬기 다슬기 잡고 와가지고 라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습니다 네 도시락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오늘 아주 아주 제대로 오늘 힐링 제대로 하고 철력 철력 제대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파이팅입니다 네 자 최고입니다 네 아 어 이건 뭐예요 자 동주라면 와 아 최고입니다 오늘 오늘 다슬기 다슬기 아주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철력하고 나서 먹는 라면 아주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꿀맛 꿀맛 라면 자 오늘 아주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대사리 오늘 다슬기 다슬기 아주 제대로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슬기 잡은 걸 한번 등수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 한번 중량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이 돌아온 것 같은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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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 3kg 6kg 6kg 16kg 와 오늘 감제짱 장원입니다 자 감제짱 네 16kg 와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탄강에서 아 다슬기 다슬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자 아 아주 대사리가 다슬기가 아주 굵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김땡땡님 김땡땡님 실측하겠습니다 야 6.2 6.2 6.2 가방 빼고 6kg 네 6.2 6.2 자 장땡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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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2kg 3.2kg 가방 빼고 네 3.2kg 야 요거는 박땡땡님 네 3.2kg 아이고 맞네요 아주 오늘 오늘 저게 신입회원인데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아 1.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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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양파망이니까 그냥 실측 1.6kg 자 1.6kg 자 이거는 누구 장땡땡 아 양땡땡 양 양 양춘땡님 4.5kg 4.5kg 네 자 여기는 여기는 김 김 땡땡2 네 자 걸어주세요 5.6kg 5.6kg 가방 빼고 5.3kg 네 5.6kg 이거는 황땡땡 황땡 걸어주세요 야 황땡땡 오 7.8kg 7.8kg 가방 빼고 오 예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감재짱TV 감재짱TV 벌써 무게가 틀립니다 이게 자 자 자 자 13.6kg 13.6kg 가방 빼고 13.6kg 야 감재짱 오늘 장원입니다 네 자 화이팅 박수 자 박수 최고입니다 감재짱 최고입니다 1 2 3 4 5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철원 한탄강에서 이렇게 다슬기 잡으면서 힐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즐겼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게 다슬기 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화창한 이런 가을 날씨에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원 한탄강에서 감재짱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